강호의 기운 근심을 털어놓고 다함께 차차차 슬픔을 묻어주고 다함께 차차차 여러분 저함께 차 한잔 하실래요? 차 마시는 남자 진평씨와 다함께 차차차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 이 일대에 수상한 남자가 자주 출몰한다는 제보 그때 한 손에 텀블러를 들고 어디론가 향하는 한 남자가 포착됐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골목에 위치한 한 카페인데요 정체불명의 음료를 마시며 사색에 빠진 남자 주문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음미하더니 이내 또다시 가지고 온 차를 들이킵니다 아니 왜 이러는 걸까요? 오늘 이렇게 공갈아서 여러 개로 마시세요? 이제 가게들 와가지고 음료도 마셔보고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맛을 가지고 있는지 좀 많은 경험을 해보려고 한 편입니다 하루에 물보다 차를 더 많이 마신다는 이 남자 이동하는 도중에도 쉬지 않는데요 이 정도면 중도가 아닌가요? 미스터리한 남자의 정체! 대체 뭐 하시는 분인지 일단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없는 작은 카페를 찾았는데요 이곳에도 그러면 커피를 마시고 오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는 제가 커피를 마시고 오신 것이 아니고 제가 운영하는 찻집입니다 아 찻집이요? 여기는 커피를 안 파는 거예요? 네 여기는 커피를 팔지 않고 차랑 밀크티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차와 관련된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는 티소믈리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갑부 티소믈리에 김진평씨입니다 와인소믈리에처럼 차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티소믈리라고 하는데요 진평씨는 좋은 차를 골라 사람들에게 소개해주는 차 전문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손님에게 마시는 차를 우려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요 그 외에도 좋은 차를 골라오는 스킬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맛있게 우린 차에 대한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거리에 위치한 조용하고 아기자기한 갑부의 찻집 케이블 5개뿐인 아담한 찻집이지만 찾아오는 손님들 끊이지 않는 핫플레이스입니다 최근 국내 차 시장이 커지면서 차의 매력에 빠진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차는 올드하다는 전통 음료 이미지를 깨기 위해 최신 트렌드를 꼼꼼히 분석한 갑부 다양한 재료를 혼합한 블렌딩 티로 2030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손님이 찾아오면 눈앞에서 직접 차를 우려 대접하는데요 단순히 마시는 음료가 아닌 차 문화를 알리고 싶다는 갑부 세팅까지 그냥 녹차인데도 이렇게 찻잎도 보여주고 이쁜 이런 그릇을 주니까 진짜 호텔이나 이런 데 와서 먹는 그런 차 느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하나하나 빱뿐만이 아니고 되게 사장님이 센스가 많이 느껴지는 이제는 손님들이 커피 대신 차를 찾습니다 일단은 커피는 마실수록 약간 중독이 되는 것 같은데 차는 그렇지는 않아서 좀 편안해지는 게 있어서 자기 전에 마실 수 있는 게 아침에 마실 수 있는 게 식후에 마실 수 있는 게 바쁜 걸음으로 어디론가 향하는 갑부 빈 매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요 차집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갑부의 또 다른 매장 정갈한 다기들이 마련된 이곳은 예약 손님들만 받고 있습니다 시간에 맞춰 방문한 예약 손님들 고급 레스토랑처럼 코스별로 다양한 차와 디저트를 제공하는 티코스 오늘의 에피타이저는 중국에서 직접 공수해온 우롱차인데요 이곳에선 좋은 차를 대접받는 동시에 그 안에 담긴 이야기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철관음이라는 물음차고요 그리고 향기 자체가 굉장히 꽃향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스크로 먹어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지금 먹는 이런 파인애플 라인이 같이 플레이버된 그런 디저트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평소에 차 마시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에 지금 차를 코스로 제공되는다고 해서 한번 방문하게 됐습니다 마시기까지의 과정이 중요한 차 문화 다기도 자신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는데요 지루하지 않도록 중간중간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갑부 이게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호가 굉장히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열 종류를 붓기 때문에 딱 이 호가 뜨거워졌을 때 여기다가 차를 뿌려줍니다 그러면 뜨거워지면서 순간적으로 기화되면서 차 향기가 막 가득해질 수 있습니다 차를 마실 때는 향을 먼저 맡고 그 다음 맛을 음미하는데요 이어지는 두 번째 코스 향기롭기는 육괴만 한 게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특유의 향이 일품인 육괴차입니다 우수하면서 거기에 과일이랑 향신료랑 약간 이런 정향, 계피 같은 느낌이 조금 있고 약간 화한 느낌이 조금 있고 이번엔 찻잎을 덜어주는데요 한국 하동 지역의 녹차도요 옛날부터 하동 지역의 녹차는 왕한테 진상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나라에 처음 찬화구가 재배된 것도 하동이거든요 맛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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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에 먹어도 돼요 네 직접 차를 우리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는 손님들 소리가 좋네요 물 담아서 차에 디저트가 빠질 수 없죠 녹차와 어울리는 양갱을 준비했는데요 약간 한약재 느낌이라고 되겠나 좀 그런 풍기가 좀 있어가지고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다양하게 즐기는 티코스 여느 레스토랑 부럽지 않습니다 데이트 코스로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 사실 차를 전문적으로 취급한 데도 많지 같고 젊은 사람이 가기에는 또 이런 너무 오래된 그런 삼청동이나 그런 데 있는 데는 좀 부담스럽고 좀 가기 어려운데 여긴 위치도 그렇고 좀 되게 트렌디한 느낌에다가 좀 편하게 열어마시는 걸 직접 얘기를 해가면서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오늘 준비한 거 거의 다 드렸고 이제 조금 더 아쉽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차를 우려들고 싶은데 혹시 어떤 차? 비도 오고 그래서 이번 날씨에 어울리는 차 이거는 2007년도에 만든 차고요 백차라고 하는 차인데요 보이차처럼 말려 있죠 손님의 기분이나 날씨에 따라 즉석에서 차를 추천해 주는 갑부 오늘은 비장의 무기를 꺼냈는데요 7년이 그 다음에 보약이다 근데 이 차는 벌써 7년이 넘은 차거든요 그래서 보약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중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백차 어린잎을 햇볕에 자연 그대로 말린 백차는 몸에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오래 숙성된 백차일수록 보약으로 마신다고 하는데요 은은하게 퍼지는 온화한 향 비 오는 날 촉촉한 감성에 젖어드는 기분이랄까요? 젖은 가구니? 되게 날씨가 습하고 좀 가을 날씨인데 그거에 맞게끔 향도 되게 좋고 나무 향이 되게 많이 나서 좀 이른 날씨에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찻집을 오픈했을 때는 예약제 찻집이었어요 테이블 하나 그리고 티가 코스로 나가는 그런 찻집이었고 여기 와서 한 종류의 차 말고 다양한 종류의 차를 마시고 싶어 하실 텐데 그러면 내가 다양한 차를 드려야 되겠다 근데 X동은 어디야? 가장 핫플레이스고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는 동네인데 내가 젊은 차 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여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늘 이렇게 딱 스쳤어요 젊은 층을 겨냥한 예약제 찻집을 오픈한 진평씨 이 차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좋은 차예요 근데 일반 차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제일 좋은 차를 줬어 세상에서 근데 이 차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그럼 이런 대중들 일반 사람들은 무슨 차를 좋아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에 나왔던 게 밀크티였어요 시원하고 달고 그리고 우유가 들어가니까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하지 않고 다 좋아하더라고 밀크티를 만들어주면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다 사람들에게 차를 쉽게 알리고 싶었던 진평씨 밤낮 없이 차에만 매달려 연구한 끝에 대중의 입맛에 맞는 밀크티를 개발했습니다 아침 일찍 동생과 함께 가게로 출근하는 갑부 이곳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찻집 한 켠에 마련한 공간인데요 매일 아침 밀크티를 만들어 그날 오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저희 밀크티 만드는 주원료의 홍차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만들기 때문에 정확한 계량은 필수 갑부의 밀크티는 찻물에 차를 우리는 냉침이 아닌 커다란 솥에 끓여서 만드는데요 많은 시간이 걸리는 번거로운 작업이지만 깊고 진한 맛을 위해 이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끓는 물에 푹 우려낸 홍차 진액 이건 저희 밀크티 만드는 비법인데요 저희는 차만을 놓고 밀크티를 만들지 않고 약간의 향신료랑 생강을 놓고 같이 끓이거든요 합성 착향료 대신 건생강, 정향, 팔각 등 천연 재료를 쓰는 것이 비법이자 갑부의 철칙 향신료가 들어가 우유의 느끼함을 잡아주고 감칠맛을 낸다고 합니다 주재료인 우유도 수백 번 바꿔가며 선정했는데요 저희가 끓여서 만드는 밀크티다 보니까 조금 더 고소한 우유가 저희랑은 굉장히 잘 어울리고 왜냐하면 그래야 끓이면 고소한 향기가 나는 거니까 일체로 우린 홍차 액티스에 우유를 붓고 한 번 더 보글보글 끓입니다 이때 솥에 눌러붙지 않도록 계속 져줘야 하는 것이 관건 어느 정도 끓인 다음엔 설탕으로 간을 하는데요 들어가는 종류만 세 가지 설탕에도 각각 고유의 향이 있기 때문에 최적의 배합을 통해 최상의 맛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다 완성이 되면 이때 넣는 홍차가 있는데요 바로 이걸 넣거든요 조금 더 향이 좋은 밀크티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갑부의 비법 재료까지 넣으면 끝 이거를 식을 때까지 계속 저어줘요 그러면 유지방이 생길 틈이 없이 유지방이 계속 녹게 되거든요 그러면 밀크티 안에 유지방이 녹아서 더 고소한 밀크티가 되는 거예요 촬영 중인 담당 피디에게 갓 나온 뜨끈한 밀크티를 대접하는 갑부 기가 막히겠네요 이게 지금 먹어야 제일 맛있어요 일반 손님들이 못 보내지 마시거든요 가장 만들자마자 이 따끈따끈함 이렇게 들고 만들고 드시는 거예요 이제 다 끝인가 했더니 우리고 남은 찻잎가루를 모으는데요 이거 그냥 버리면 될 걸 대체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정성껏 펴 담는 건가요? 이거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야 향이 더 많이 나서 아... 여기에 진짜 캐스가 들어있는 거구나 네,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면뽀에 넣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한약 짜듯 힘껏 짜낸 뒤 한 번 더 걸러내는데요 이게 진짜 중요해, 진짜 진해 인도에서 만드는 전통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도 큰 솥에다가 우유에 향신료에 그리고 차를 잔뜩 넣어서 팔팔팔 끓여서 걸러서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예 솥 가장 큰 거 사서 밀크티를 끓여서 만들기 시작한 건데 처음에는 뭔가 차이가 좀 있었는데 이제 하면서 비법, 아까 비법이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재료들을 넣고 계속 연구를 하니까 거의 현지 맛이랑 거의 비슷하게 된 거 같아요 양 4시간에 걸쳐 완성된 밀크티는 살균 소독한 병에 넣어 3시간 정도 냉장 숙성시킨 뒤 판매하는데요 지금의 맛이 나오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차를 바꿔가고 우유를 바꿔가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설탕도 종류별로 써보고 이렇게 그람 수를 맞춰가면서 레시피를 만들기, 완성되기까지는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오랜 시간 정성 들였기에 깊고 진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밀크티 이 한 잔엔 카푸의 인생도 담겨 있습니다 오전 내내 만든 밀크티는 직접 매장으로 옮기는데요 30대 젊은 카푸에게 남는 게 바로 힘 30대 젊은 카푸에게 남는 게 바로 힘 그 안에 들어있던 멀쩡한 밀크티를 인정사정 없이 버리는데요 에이, 그걸 왜 버려요? 네, 네? 그걸 왜 버려요? 저희는 밀크티를 보통 당일 생산해서 당일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주말에 저희가 일요일날 만들었던 건데 이제 그날 다 팔리지 않은 게 5병이 있어가지고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루 밖에 안 지나는데 버려요? 근데 이제 그게 저희 원칙이고 고객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저희는 아깝지 않고 그냥 다 버립니다 당일 생산, 당일 판매 원칙을 고수하는 갑부 미련 없이 깨끗이 비운 냉장고는 그날 만든 신선한 밀크티로 다시 꽉 채워졌습니다 이런 갑부의 고집 덕에 한 번 왔던 손님들은 또다시 이곳을 찾게 된다는데요 밀크티의 성지에 왔으니 인증샷은 필수 바쁜 일상 속 차 한잔의 여유를 만끽합니다 열령 불문 한 번 맛보면 헤어나오기 힘든 매력에 푹 빠진 손님들 당일 생산을 원칙으로 하루 80에서 100병 정도만 판매하고 있는데요 가게 입구에 남은 수량을 적어놔 손님들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개수 한정인데 20개밖에 안 남았다고 해서 조금 조각심으로 와서 들어왔어요 외화기인가요? 네, 좋을 것 같아요 분위기도 있고 맛도 있는 것 같아요 16주 입산부예요 근데 임시를 하고 나서 그전에 즐겨먹던 게 밀크티였었는데 그걸 이제 카페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먹게 되다 보니까 한동안 안 먹다가 이제 참았었는데 여기 밀크티는 이제 쑥이라고 우리는 한테도 있고 임산부한테 이제 디카페인이라고 카페인이 안 들어가 있는 성분이 있다 보니까 마셔도 이제 무한하고 맛도 있고 해서 여기 그걸 많이 임신하고 있고 많이 차갑니다 병에 들어 있어 포장이 간편한 것 또한 매출에 항목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오늘은 공항에 나타난 갑부 어디 가시나 봐요 제2의 고향으로 가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제2의 고향이 어디길래 비행기까지 탔을까요? 그렇게 2시간 열흘 날아 도착한 곳은 중국 상하이 갑부는 한 달에 한두 번 차의 본 고장인 중국을 찾는데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겠죠? 다른 업무차 중국에 오더라도 꼭 차 시장에 들러 트렌드를 살핀다는 갑부 차 문화가 발달된 나라답게 관련된 물건과 차들이 넘쳐납니다 이것만 보셔도 이게 지금 6천 원이거든요 6천 원이면 대략적으로 우리나라로 100만 원 이상 되는 거니까요 그 이상 되는 차들도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만 봐도 이거는 진짜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하는 차들이 많아 보이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웬만한 명품 백보다 값비싼 차들이 수두룩 맛은 물론 눈으로도 즐겨야 제 맛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에 꽃을 넣어가지고 차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도 보고 입으로도 마실 수 있는 차 시장을 뒤로 하고 갑부가 찾은 곳은 중국 남동부 푸젠성에 위치한 우이산입니다 두 가게를 오가며 정신없는 와중에도 좋은 차를 구하기 위해 산 넘고 바다 건너 직접 산지를 찾아다니는 갑부 바위로 이루어진 우이산에서 재배하는 우롱차를 무이암차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생산되는 무이암차는 중국 10대 명차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이곳의 차나무들은 절벽과 바위 틈새에서 좋은 영양분을 흡수하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자라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몇 그루가 없네요 몇 그루 없어요 이 차밭에 대한 주인에 대한 신뢰도 가고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농약을 썼는지 제초제를 썼는지 찻잎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찻잎 보면 이렇게 벌레 먹고 한 나무들은 뿌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밑에 이끼도 많이 껴 있잖아요 이런 차 같은 경우에는 찻 농약을 쓰거나 제초제를 뿌리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직접 보면 믿을 수 있는 거죠 온화한 기후, 충분한 비를 맞고 자라 좋은 품질을 자랑하는 우이암차 최고급 원재료를 찾아 나선 갑부의 팔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중국의 명산이자 하늘이 내린 명차의 땅이라고도 불리는 차의 성지 우이산 사실 이곳은 갑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인데요 여기가 제가 공부하던 학교랑 그리고 차를 마시러 가는 곳이랑 딱 중간에 있는 장소예요 이 동네 전체, 도시 전체의 한국인이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외로웠거든요 외로울 때 항상 여기 들려가지고 차 마시던 곳이에요 제가 맨날 왔다 갔다 하던 그곳인데 오랜만에 오니까 좀 감회가 새롭네요 과거 한국 최고의 와인 소믈리에를 꿈꿨던 진평씨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벽에 부딪히고 마는데요 이건 신맛이 좀 강하네요 어때? 아 나 잘 모르겠네 아니 와인 맛도 구운 못하면서 무슨 소믈리를 하겠다고 아 이상하다 왜 맛이 안 느껴지지? 이 혀가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콜이 들어왔을 때 혀가 굉장히 쉽게 마비되고 피로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테스팅을 제가 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도 가더라고요 아 나랑 이 술이랑은 알콜이랑은 잘 맞지 않는구나 내가 알콜이 들어가면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때 이를 지켜본 담당 교수님이 뜻밖의 제안을 건넸습니다 그러지 말고 차를 배워보는 건 어때? 지금은 와인하고 커피가 줄이지만 앞으로는 차 시장이 커질 거야 차요? 커피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있는데 차라고 해서 배울 수 없는 게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역질문이 들어왔던 거죠 그렇게 차 공부를 시작했지만 한계에 부딪혔는데요 차에 대한 관심과 열정 하나로 중국 유학길에 오른 진평 씨 하지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 한국인이야? 한국인이 차에 대한 뭘 안다고? 그냥 무시해 저러다 포기하고 돌아가겠지 뭐 그리고 워낙 중국이라는 나라가 차로서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시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중국말도 어려운데 도착했는데 다 사람들이 사투리를 쓰니까 뭐 그냥 유사소통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중국어를 최대한 빨리 늘려서 차를 배워야 되겠다라는 그 의지 하나로 버텨 모든 어려움을 버텨내고 현지 전문가들에게 능력을 인정받게 된 진평 씨 많이 왔네요 여기요? 여기가 이제 가장 우이산에서 맛있는 차가 나오는 마두함이라는 지역입니다 여기 보세요 깊은 산 속에 숨겨져 있는 비경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멋있죠? 진짜 멋있네요 최고급 차가 생산되는 마두함 지역은 우이산을 대표하는 풍종인 육괴로 유명한데요 천혜의 자연 뿐만 아니라 오랜 역사를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직접 차밭을 둘러보는 갑부 이곳에서 생산되는 차에서는 바위의 기운을 담은 아문이라는 특유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너무 좋아요 오니까 너무 좋고 생각보다 차밭이 너무 관리 잘 돼 있어 가지고 가격도 얘기해 보니까 조금 합리적인 것 같아서 여기는 밭을 통째로 다 제가 수매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는 갑부 여기 보시면 김진평 티소물레라고 써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눈독 들이기 전에 이름표부터 꽂는 갑부 먼 길까지 온 보람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대박이에요 대박을 찾은 것 같습니다 신밭다가 아니라 차밭다네요 차밭다 이제 이 밭은 갑부가 찜 건드리지 마세요 한껏 가벼운 마음으로 이번엔 차 공장을 찾았는데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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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선 찻잎을 골라내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이곳에선 줄기와 이물질 등을 일일이 손으로 걸러내는데요 특히 이렇게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찻잎에서는 이렇게 골라내는 작업을 항상 다 하거든요 그래서 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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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단 품종으로 만드는 순종 대홍포차 무위암차 중에서도 으뜸가는 품질로 그 향과 맛에 있어 최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몇 남지 않은 옛날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이곳 커피의 로스팅 작업처럼 건조 과정을 마친 차를 불에 그슬리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들어가자마자 뜨거운 열기가 가득 좋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선 한여름 무더위에도 버텨야 합니다 열기가 후끈하네요 여기는 여기는 불을 쓰는 곳이기 때문에 온도가 굉장히 높죠 한여름에도 이렇게 그냥 불로 다 하나 봐요 네 이렇게 불로 해야 이 차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구수한 향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이 차를 로스팅시키는 공간인데요 움푹 패인 공간에 숯을 넣고 달군 다음 대나무 바구니에 차를 올려놓으면 오랜 시간 동안 은근한 열기로 로스팅되는 원리입니다 숯은 리치나무의 참숯을 이용하고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 타지 않도록 탄 위에 젤을 덮어주는 것이 비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귀찮은 방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전통 방식을 고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탄을 이용해 가지고 차를 만드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까다로운 작업을 거쳐 탄생된 무이암차 그 맛이 궁금합니다 차는 눈으로 한 번, 향으로 한 번, 입으로 한 번, 총 3번 평가한다고 하는데요 좋은 차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 번 우려도 맛이 얼마나 변하지 않느냐의 차이 음, 가이 명불허전입니다 두 번, 임구하라 가장 귀찮은 공간은 장인, 마루, 마님을 위치해 통해 5년, 마오, 마오 양을 조금밖에 안 가져가시네요 가격이 워낙 비싸서 한 번도 많이 구매할 수는 없는 차를 알고 일단 가져가서 한번 더 진중하게 테스팅 한번 해보고 그러고 나서 정식으로 가져올려고요 봉투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현금 아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싸요 비싸 너무 싸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갑부 아침 일찍 밀크티를 만들기 위해 나온 모양인데요 근데 오늘은 못 보던 재료가 눈에 띕니다 되게 귀한 건가 봐요 이거요? 이게 바닐라 빈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바닐라 우유나 바닐라 아이스크림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바닐라 빈인데요 이게 이따 밀크티 시럽 만들 때 바닐라 시럽을 만들거든요 바닐라 밀크티 시럽 만들 때 천연 바닐라 빈을 넣어서 만들죠 이게 아까 전에 바닐라 빈에서 건진 진짜 바닐라 빈인데요 이게 고급스러운 밀크티 향을 가질 수 있고 근데 이게 액기스라서 이거를 밀크티 위에다 넣으면 밀크티가 되는 거예요 밀크티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자 고관이 용이한 밀크티 시럽을 개발한 갑부 아무래도 액기스를 만드는 거다 보니까 차를 많이 넣지 않으면 맛이 진하게 안 돼요 평소보다 들어가는 차의 양이 많기 때문에 약한 불에 오랫동안 저어줘야 하는데요 차를 진하게 우려 걸쭉해질 때쯤 바닐라 빈을 넣어줍니다 고급스러운 풍미가 일품인 천연 바닐라 시럽 맛을 보기 전에 향으로 먼저 테스트해 보는데요 사골국 끓이듯 오랜 시간 고아 깊은 맛을 우려내는데요 하지만 정해진 시간에서 1분만 더 끓여도 맛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당도 측정은 필수 마지막까지 깐깐한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병입이 허락됩니다 완성도 높은 밀크티를 생산하기 위한 갑부의 원칙이죠 최근엔 건강을 생각한 쑥 밀크티가 인기몰이 중인데요 우유에 시럽을 타기만 하면 밀크티가 완성돼 간편하게 마실 수 있고요 취향에 따라 농도를 조절해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지 가게 밖을 서성이는 형제 그때 갑부의 가게에 대형 트럭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전 직원이 총출동해 상자들을 옮기기 시작하는데요 가게 안을 가득 채운 상자들의 정체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아침부터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갑부의 앞에 나타난 대형 트럭 한 대 오늘은 장사까지 접고 전 직원이 박스만 옮기는데요 이내 가게 안을 가득 채운 정체불명의 상자들 만났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근데 이만큼 다 돈인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돈이죠 이게 보통 한 상자에 가격이 한 5만원에서 6만원 정도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3천 개 좀 했으니까 이게 다 돈이죠 저희를 아주 힘이 되게 해주는 상자입니다 호텔이나 카페에 밀크티 시럽을 납품하고 있는 갑부 갑부의 밀크티가 유명세를 타면서 개인적으로 찾는 손님들도 늘고 있는데요 주문량이 많아 일주일에 한 번은 가게 문을 닫고 종일 배송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발송 물량 전부 드리고요 오늘은 한 110박스 정도 나갑니다 와, 어마어마하네 그래가지고 며칠에 몇 번이나 나가야 돼요? 저희 매주 월요일에 일괄적으로 발송을 하고 있고요 주문 들어오는 수량만큼 나가고 있습니다 주변의 수많은 카페들 사이에서 밀크티 하나로 이름을 알리기까지 지금 흘리는 땀은 그동안의 노력이 만든 결과물 아닐까요? 고맙습니다 이쯤 뇌리 갑부의 매출이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택배 발송해서 전국적으로 보내드리는 게 1년에 3억 정도 매출이 나오고요 3억에서 3억 5천 정도 매출이 나오고 그리고 영동 있는 매장에서 1억 이상의 매출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 제가 개인적으로 컨설팅을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어떠한 제품들을 개발하는 그런 저희가 비용을 받는데 그런 비용도 1년에 한 3천에서 5천 정도 최근 한 달간 실업 판매 매출만 약 2,900만 원 여기에 찻집 매출과 강의 및 컨설팅으로 버는 기타 수입을 합하면 연 매출 5억 원 아, 갑부 맞군요 알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아, 손님 죄송한데 저희는 커피를 팔지 않는데요 커피를 안 판다고요? 네, 대신 차 종류가 있는데 차 한 잔 드셔보세요 아니요, 됐어요 개업 초기 커피가 없어 그냥 돌아가는 손님들이 대다수 하루에 차 한두 잔 팔기도 힘들었는데요 그러지 말고 커피를 팔아보는 건 어때? 커피? 야, 여긴 차집인데 무슨 커피야 손님들이 다 커피만 찾는데 왜 차만 고집하려고 그래 이러면 우리들 다 거리에 나앉을 거라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으면 20팀 넘게 커피 찾고 없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커피 말고 차도 이렇게 마시는데 밀크티도 이렇게 맛있고 차도 이렇게 마시는데 조금 변화해 볼 생각이 없으신가? 이게 변하기가 그렇게 힘든 건가? 그래서 커피를 팔아야 되나? 아니야, 커피 파는 거는 내 소신에 맞지 않아 우리는 커피를 팔지 않는 소신, 차 가지고만 유명해질 거야 이런 괴리감을 하루에서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했었죠 당장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홀로서기에 나선 진평 씨 찾아오는 손님이 없자 자전거에 밀크티를 싣고 직접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소신을 펼친 결과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는 밀크티의 성지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다른 데 가면 다 메뉴가 거기서 거기고 커피가 있고 차도 있고 디저트도 있고 한데 이 집에는 차밖에 없네 이게 조금 재밌게 다가왔던 것 같고 커피가 제가 싫어해서 커피를 팔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저도 커피를 좋아하고 음료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커피도 자주 마시거든요 하지만 이런 가게집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그 생각 하나로 버티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에 도착한 갑부 여기 호텔은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호텔에 저희 차를 납품하는 거래처가 있어서 오늘은 갑부가 직접 블렌딩한 차를 선보이는 자리인데요 히비스커스가 또 산보 잡아주고 그리고 사과 과육이 있어서 그것도 산미랑 같이 연결돼가지고 조금 더 뿌리티한 음식이나 분위기에 어울리는 시그니처 티를 만들고 스토리를 함께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곳 자체만 봤을 때는 스리랑카 지역에 그냥 싱글 티라고 봐도 다름이 없는 거죠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 기후가 엄청 까다로워지다 보니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찾으세요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유명한 김진평 티소모리에게 저희 티를 컨설팅 받아서 이런 스토리를 같이 팔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매장에 티리스트를 선정해주는 일부터 세상에 단 하나뿐인 차 개발까지 의뢰를 받아 컨설팅을 해주는 갑부 요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판매할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비중으로 따지면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매출이 높진 않지만 이 매출은 고정이거든요 고정적으로 계속 납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차를 개발할 때는 조금 힘든데 한번 개발해 놓으면 계속 들어가는 그래서 되게 효자 같은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갑부 틈틈이 강의도 나가고 있는데요 수업 준비를 위해 몇 날 며칠 밤새는 일이 다반사 오늘 이따가 호텔에서 음식이랑 티랑 페어링하는 수업이 있거든요 그때 쓸 티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공을 들이는 강의는 인원이랑 시간이랑 상관없이 보통 150만원에서 2백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강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뷔페에서 나오는 다양한 음식들과 어울릴만한 세 종류의 티를 준비했는데요 24시간 온통 차 생각뿐인 갑부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닌데 시간이 다가올수록 사뭇 긴장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인플루언서분들이기도 하고 이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세요 음식이나 음료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관심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면 정말 재미는 있거든요 반응이 즉각적으로 오니까 대신에 그만큼 더 부담스럽고 말 한마디 한마디도 되게 잘해야 되는 드디어 시작된 강의 차를 젊게 해석하는 피소물리의 분신평이라고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이차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고이생차가 있고 숫차가 있어요 그런데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찌집에서 주는 차들은 최근에 인공적으로 발효를 시킨 거에요 지금 보시는 차가 바로 황제가 맞아서 지역에 쌓은 찻잎을 제가 직접 따서 만든 거에요 천천히 음미하는 차처럼 목표를 향해 묵묵히 걸어온 진평시 그 결과 피소물리에로서 자리를 굳힐 수 있었습니다 모처럼 만에 일찍 퇴근한 갑부 여기는 어디에요? 여기요? 여기는 저의 집입니다 아 드디어 집을 보여주시는 거에요? 네 드디어 공개되는 갑부의 집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니 늦으시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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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별말씀이요 아버님도 잘생기셨구나 잘생기셨어 오 진짜 어머니 많이 닮았네 저 어머니 닮았어요? 아우 잘받네 저 남동생이 이제 아버지 많이 닮고 아 예 저는 사이즈부터 남동생이 좀 아버지 닮았지 안쓰러워요 우리 아들들이 새벽까지 5시에 나가니까 젊었을 때 젊었을 때 젊었을 때 밥도 못 먹고 나가 아 밥도 못 먹고 네 뭐 챙겨주고 싶어도 안 먹고 나가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아프죠 10년 넘게 계속 고지혈증 약을 먹었었는데요 아들이 고지혈증 약을 먹었었는데요 아들이 고지혈증 약을 먹으라고 해서 계속 하루도 안 빼놓고 먹었어요 먹고 난 뒤에 한 2년 가까이 약을 안 먹었어요 네 고지혈증 약 이렇게 와우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가 이제 제 방이고요 제 차방이에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이제 차 마시고 책 읽고 쉬는 공간이 이곳에 가족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데요 구석에서 뭔가 꺼내오는 갑부 이게 뭐예요? 제 차방 1호인데 제가 중국 문남성 차 만들러 갔을 때 그때 처음으로 제가 만든 차예요 그러니까 기념한 차죠 그때요? 그때 부모님 계셔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아 얘기해봐 빨리 얘기해요 몇 천만 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이게 그 당시에 만들었던 비용이 한 5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이거든요 지금 가치는 아마 훨씬 더 천만 원 가까이 할 것 같아요 헉 추정 시가 무려 천만 원 인두차라고 해서 인두 사람이 사람 사람의 얼굴 사람의 머리 모양을 닮았다라고 해서 인두차인데 일곱 개를 합치면 이거 하나가 나와요 양 자체가 그러니까 저한테는 되게 소중하고 못 봤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겨놨어 나도 처음 봤어요 이렇게 처음 봤어요 이게 그렇게 가족들한테도 비밀이에요 아니 비밀이 아니라 굳이 얘기할 필요 없었던 거예요 비밀이 아니라 수지 뭐 수지 뭐 수지 이거를 뭐 아 나 이거 뭐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기가 왠지 궁색한 변명 같은데요? 그래서 저거를 저 박스 저거를 상자에 있잖아 저거를 내가 옮기려고 그랬더니 저거를 죽어도 무너들게 하는 거예요 아 아 이유가 있었구나 저거는 저거는 꼭 저게 다 나가야 된다는 거야 난 그것도 몰랐지 아 다 기쁜 듯이 있어서 어 저게 외면 안 했어 외면 안 했어 지금 보물 1호의 존재가 밝혀져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무리 안 보여주는데 24시간이 부족한 갑부의 하루 새벽 일찍도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도착한 곳은 경매가 한창인 과일시장 여긴 또 무슨 일로 오셨나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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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uise Sonic 재료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철칙 음료를 얹는 거. 저희는 과일 먹는 걸로 쓸 건데 안에 밀크티 재료로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모든 과일은 하루 정도 수송시키는 게 맛있는데. 수송시키는 게 맛있는데. 일단 요한 박스만 요한 박스. 맛을 비교해보기 위해 두 종류의 복숭아를 구입한 갑부. 더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을 수 있는 밀크티를 만들기 위해 매번 새로운 메뉴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과일이 들어간 밀크티는 아무래도 다른 밀크티에 비해서 카페인이 적기 때문에 아이들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임산부들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클래식한 밀크티보다 조금 더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어린 친구들도 좋아할 만한 그런 밀크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제철 과일로 만든 복숭아 밀크티. 신제품이 나오면 손님들에게 테스팅을 해보고 피드백을 받아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데요. 초조하고 떨리는 이 순간. 과연 손님들의 평가는? 깨끗이 안에 씹히는 그런 게 없어서 복숭아 내셨다고 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다음날 충남 보령에 위치한 젖소 목장을 찾은 갑부. 좋은 재료를 구하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라는데요. 오늘은 밀크티에 들어갈 우유를 찾기 위해 농장 주인을 만났습니다. 저희 복장소들은 일반 소가 아니고 유기농으로 관리되면 거기부터 사양관리까지 다 유기농으로 관리되는 소들입니다. 거래를 하기 전에 직접 현장을 찾아 생산 과정을 지켜본다는 갑부. 이런 관계는 사실 보기 어려운 장면이기도 하고 이쪽에서도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저는 꼭 어떻게 고집스럽게라도 이런 걸 보는 편입니다. 그래야 손님들한테 자신 있게 제 물건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좋은 차를 만드는 법. 제대로 알고 만들겠다는 갑부의 고집 덕에 손님들은 믿고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들과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갑부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인데요. 갓 만든 유기농 우유를 그냥 지나칠 갑부가 아닙니다. 맛은 어떨지 한번 시험해 보는데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굉장히 감칠맛이 나고 달고 굉장히 신선하네요. 기존에 필요한 우유랑 어떻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맛이 훨씬 더 풍부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먹는 사료도 다르고 키우는 환경이 조금 더 다르다 보니까 조금 더 다양한 맛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차를 만들겠다는 진명과 자부심으로 당당히 이름 석자를 날린 티소믈리의 진평식. 그의 뜨거운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보성이나 하동, 제주, 김해,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차를 생산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차들을 수메해서 블렌딩해서 뭔가 한국적인 약재나 한국적인 그런 꽃들을 넣은 티를 만드는 게 꿈이고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의 차를 마셔볼 수 있게 하는 게 제 최종목입니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목표를 잃지 않고 묵묵히 나아갈 도신이 필요한 것. 성공을 위해 차 한 잔의 여유를 잊지 마십시오. 저는 주얼리 명품 브랜드와 어울리는 티를 만들었답니다. 저는 주얼리 명품 브랜드와 어울리는 티를 만들었답니다. 저는 주얼리 명품 브랜드와 어울리는 bien을 여기요. 저는 주얼리 명품 브랜드와 어울리는 것입니다.